네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의 저자 유영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채널의 공마입니다. 저희는 노후의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나오셨죠?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 네 잘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책도 이제 두 권 내셨고 채널도 많이 성장하셨죠? 그렇죠? 네. 지금 공빠TV하고 또 어떤 채널을 하고 계시죠? 공빠TV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공공주택 채널을 하고 있어요. 공빠TV는 여전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추천드렸더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계속 올려드려야 돼서 따로 하나 채널을 냈습니다.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답답해서 썼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한 7년 동안 공부한 노후의 주거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주제로 공부한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많이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은 좀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 노후의 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책에서 제가 보니까 노후의 살집을 정하는 것이 인생 후반 계획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시고 노후에 대한 준비들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우리 생활이고 노후에도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주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 잘 이렇게 해결을 해서 내가 노후에 3, 40년 정도 살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것들을 잘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고요. 이것을 해결해 놓지 못하면 잘못 꾀게 되면 이제 꼬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후 보금자리 선택을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거 어떤 조건들일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경제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인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집을 고르는 거 그래서 이제 내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노후에 내가 살 곳은 내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어떤 지병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병원 나한테 알맞은 그런 병원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되기도 하고 도심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뭔지 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나한테 맞는 주거지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인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돈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쓰시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동안 너무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아끼고 이렇게 저축하고 모으고 막 이런 것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많이 모았어도 이것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는 법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노후에 살짬 우리가 언제부터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경험하고 또 내가 그동안 나한테 일어난 일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노후의 집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나한테 이제 닥치게 될 일들을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뭐 주변 사람이라든가 또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내 노후를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저런 것을 다 맞춰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70 전까지는 꼭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변화하거나 또는 어떤 내 거처를 지금까지 살던 곳들의 어떤 장소라든가 또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또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70 이전에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뭐 애들이 이제 대학생에 됐을 때 아니면 뭐 애들이 이제 출가를 했을 때 뭐 어떤 포인트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마다 그거는 어떤 그 환경이 이렇게 처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장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은퇴를 하게 됐다든가 또는 뭐 갑자기 아프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또는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가 결혼을 해서 떠난다든가 아니면 또 대학을 가는데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주거지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든가 개개인별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딱 힌트가 왔을 때 그때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각자 가진 돈 다 다르겠지만 대체 내가 가진 자산에 어느 정도를 노후에 살 집에 할애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가요? 네. 저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순자산의 50% 미만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전 60대 이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60대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자가 비율이 75.7%가 넘습니다. 60대 이상 중에서 83%가 실물 자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금융 자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 내가 집은 있는데 아이들이 용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쓸 돈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노후에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쓸 돈. 그래서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후에 딱 듣더니 난 집만 한 채 덩그러니 있더라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주택연금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주택연금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는 주택연금을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가진 자산의 50% 미만으로 주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그것을 주택연금을 드시는 것을 저희는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내가 어느 시점에 주택연금을 들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고요. 이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주택의 가치가 높을 때 내가 가입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낼 때 집값이 가장 높을 때 그때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정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맡기면 손해 아니야? 이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상향하고 있는 게 부동산의 사실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그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언제까지 돈을 버시겠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고 그동안 열심히 투자도 하셨고 내가 이 정도 가진 거를 가지고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그거만 쫓아가면서 살면은 언제 또 다시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보겠습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그 퇴직자 내지는 은퇴자 분들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다. 네.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75%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면 되지. 왜 노후의 살집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꾸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면 바로 말씀이 맞으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건강연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75세로 그렇게 다들 많은 박사님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5세를 전후로 해서 건강이 이렇게 꺾이고 또 자신감도 꺾이고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이 지금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지금 다 해먹고 지금 편안하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집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그 집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나이가 먹고 이러면 거의 감금 상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집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5년, 10년 또는 내가 한 20년, 30년 더 산다면 그 후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의 변화, 건강의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던 집 살면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기면 이제 돈도 많이 들 거고 이런 환경이 이제 변화될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건강을 고려한 최고의 주거 선택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7년 동안 거의 남편하고 전국에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를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버타운이 가장 좋은 주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부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버타운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세요. 네, 그렇죠. 실버타운이 요양원이다 뭐 이런 오해를 처음에는 좀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또 이제 실버타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실버타운 너무 비싸서 못 간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그 20개 정도의 실버타운들이요. 전국에 한 곳도 똑같은 곳이 없어요. 다 다르고 다 다른 특징과 가격과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나에게 맞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00만 원 실버타운 한 달에 150만 원 실버타운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렇게 저렴한 곳들도 한 40% 정도 됩니다. 전국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타운은 꼭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곳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실버타운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면 그분들은 모두 대만족에 모두 행복한가요?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실버타운에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그분들의 만족도는 120%, 150%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버타운이 아까 한 전국에 20곳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서 사시다가 아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실버타운이 아 나한테 안 맞아 막 이러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나한테 맞지 않는 곳을 찾아가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20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저희가 그분들은 어떻게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좀 인터뷰 좀 해달라고 섭외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실버타운을 살고 계신 분들은 실버타운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노후에 내가 사는 집 나의 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이라고 내 집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다. 이래서 그분들이 왜 그동안 예쁘게 가꿨던 이런 화분이라든가 자기가 아끼는 그림 또는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수집하고 있던 이런 예쁜 돌들 막 이런 것들을 실버타운에 다 장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에 두시지 이것들을 왜 이렇게 식당에 갖다 놓으시고 목도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쇼파 있는 데 갖다 놓으시고 이러셨어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다 내 집인데 이거 뭐 여기 놓나 내 방에 놓나 좋은 거 우리 같이 봐야지.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본인들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살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실버타운이 이제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안 가보시면 모르죠. 실버타운을 실제로 가보면 어르신들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일단은 내가 그동안 밥하기 힘들었는데 나한테 건강에 좋은 그런 새끼 식사가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아플 때 내가 자식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여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아 나 밥 먹고 식당 옆에 가서 나 오늘 혈압 좀 재야겠어. 나 오늘 뒷골이 무거워.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바로 물리치료실에 가서 뭐 이렇게 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약도 처방해드리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큰 병원하고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나의 건강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또 큰 그런 장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리 아프기 전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사우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의 컨디션을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이점이죠. 그리고 내가 또 심심할 틈이 없으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너무 바쁘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 하다가 어 나 시간 됐어. 나 좀 가야 돼. 이러시고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그 루틴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본인이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다 세팅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요일은 내가 영화 봐야지 어느 요일은 오늘 어떤 강사가 와서 무슨 핸드폰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했어. 그래서 거기 강의 가시고 또 오늘은 동요반 뭐 클래식 무슨 반 이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호회 활동을 마치 하는 것처럼 내 동호회들이 다 있어요. 친구들이 다 있는 거죠. 같이 놀 친구들이 있죠. 이러고 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딱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공항까지 딱 가서 거기서도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고 와서 또 집까지 딱 데려다 주잖아요. 얼마나 편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는 것도 편리하고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내가 집도 치우기 싫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도 다 청소해 주시죠. 너무 만족도가 높죠. 그럼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호회 활동 이런 거는 추가 금액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은 다 내가 내는 한 달 생활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외로 내가 쓰는 전기라든가 내가 쓰는 핸드폰비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추가로 내는 거죠. 관리비 같은 걸 내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이제 처음 인터뷰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저도 마찬가지로 요양원 같은 이미지에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알고 보니까 사실 좀 더 충격적이는데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내보낸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이게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 그렇다고 할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작가님도 편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면 내보낸다. 이건 아니고 작가님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살다가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 가요. 병원 가야죠. 네. 그럼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어떻게 하나요? 다시 집에 오잖아요. 슬버타운도 똑같아요. 내가 아프고 내가 뭐 살다가 암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집에서 사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내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내가 이제 누워서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뭐 간병인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간병인을 쓰던가 아니면 내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겠죠. 똑같습니다. 슬버타운도. 그래서 슬버타운도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슬버타운에 오셔서 몇 시간씩 돌봐주시고 이러고 계세요. 저희가 가본 슬버타운 중 한 곳은 직원이 한 70분 정도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한 70, 80분이 또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분 정도 되시는데 직원이 한 70, 80분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70, 80분 이래서 한 1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입주민들을 돌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요양 그 슬버타운 가면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 우울해서 싫어 또 막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 노인끼리 살면 이거 우울해 이러시는데 직원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은 다 젊으세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보면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귀찮으시면 집에 계시고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슬버타운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됐던 게 광진구에 있는 아주 고급 슬버타운에서 재계약을 갱신을 요건으로 건강검진 기준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일부러 내보냈다라는 그런 관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도 약간은 오해가 있고요. 그건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슬버타운에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법적인 기준은 만 60세가 넘으면 입주하시는 것으로 입주가 가능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뭐 지금 우리 슬버타운에 80세 이상 분들은 안 받겠다. 이거는 그 시설에서 그 슬버타운에서 정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시다가 85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쫓아낸다. 건강이 나빠지셨기 때문에 쫓아낸다.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살다가 아프시거나 85세가 넘으시면 엄마는 요양원에 가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실버타운도 똑같습니다. 실버타운의 직원들이 정말 자식보다도 더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돌봄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도와드리고 관리하는 데 그런 직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전적으로 아프신데 옆에서 식사도 다 먹여드리고 또는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다 대소변을 가려드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가 됐을 때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왜곡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나이로는 일단 60세가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일상생활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거동하기 힘들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받지 않을 그런 권리도 있는 겁니다. 실버타운에서. 왜냐하면 그분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선량한 다른 분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들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그런 근거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돼서 이렇게 계약을 안 해줬다. 이런 것들도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실버타운에 모셔서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이분이 공동생활, 어떤 실버타운에서 잘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때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뿐이 아니라 같이 입주해서 생활하시는 다른 분들의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그 부분을 포커싱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버타운하고 요양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약간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대중들한테 실버타운 이퀄 요양원 이런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군요. 그럼 실버타운에 좀 건강하지만 이런 성향이나 습기를 가지신 분들은 잘 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 이제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로는 일단은 자기 집에 애착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있어요. 예쁘게 꾸미고 또 음식하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하고 막 그거를 어떤 삶의 보람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버타운에 가시면 좀 약간 안 맞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픈바인드를 절대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의도 좀 있으셔야 되고 이게 뭐 무슨 굉장한 예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서 이게 공공인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뭐 맨발로 가서 막 이렇게 예의 없이 막 이러면 안 된다 정도의 그런 공공도덕을 지킬 정도의 그런 좀 배려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뭐 저는 아직 좀 나이가 젊으니까 부모님이 계실 실버타운 알아본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국에는 실버타운이 어디에 있나 볼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을 보겠죠. 그렇죠. 그럼 가격에 맞는 곳에 이제 데려가지 않겠나 이 생각을 드는데 실버타운을 좀 잘 고를 수 있는 기준 같은 거 어떤 걸 좀 가지고 가서 평가를 좀 해보고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경제력에 맞는 곳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이 너무 비싸다 막 이러시면서 어떻게 들어가냐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내 눈높이나 내가 이렇게 사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200만 원 생활비 내는 실버타운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눈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한 400만 원 되는 실버타운을 보시면서 계속 비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경제력은 어떤가 그래서 내 경제력에 맞춘 곳 맞는 곳을 바라보고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잘 맞추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실버타운 아니고 그 전에 밖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서 살 때는 나를 좀 도와줄 내 일상생활을 도와줄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수영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사우나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활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비슷하다 아니면 약간 싸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랑 맞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행복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또 나는 괜찮아 이런데 나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 타종교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몸이 아파 이러면 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곳을 또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나는 내가 이제 여과를 보낼 때 나는 꼭 수영을 해야 돼. 아니면 나는 파크골프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동호회가 활발한 곳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가시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실버타운별로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나요? 가장 저렴한 데가 얼마 정도고 비싼 데는 어느 정도예요? 네. 가장 비싼 곳은 한 달에 생활비 포함해서 내 용돈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곳이 있고요. 또 가장 저렴한 곳은 한 100만 원 정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가격대는 어디예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저희가 서울 경기에 가장 많아요. 실버타운이. 그래서 보통은 보증금이 한 3억에서 5억 그리고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있고 400만 원짜리 있다 했을 때 가격은 한 두 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보통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건 거의 비슷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도 그렇잖아요. 밥도 우리가 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3천 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2만 원짜리 먹을 수도 있지만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식판을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식판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쟁반에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거 피트니스 센터도 다 있습니다. 셀븐 타운마다 어떤 데는 호텔 그런 피트니스처럼 아주 잘 돼 있고 햇볕이 들고 정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피트니스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복지관 그런 피트니스처럼 좀 간결하게 있을 것만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을 건 다 있다.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있는데 거기서 약간 질적인 차이가 날 수 있다. 반찬 가지 수 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뭐 가격적으로 저렴한 데를 가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하다고 꼭 나쁘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가 확실해요. 저희가 저기 일붕 실버랜드 같은 그런 셀버타운이 있어요. 좀 이제 시골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밥을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고 그런데 그곳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내가 식판에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맛있고 건강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 꼭 저렴하다고 해서 나쁘다. 이거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차이 있는 거죠? 일단 땅값이 다르잖아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실버타운을 어떻게 다룬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름이 막 변해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곳이 아주 가성비가 있고 또 좋은 점들이 많아서 저희 채널에서는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뭐가 좋냐면 일단 싸고요. 그 다음에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실버타운에 뭐든 있어야 될 그런 복지시설들을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니어들의 주거와 복지를 이렇게 결합한 형태 그래서 1, 2층은 보통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3층부터 이렇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럼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저렴하다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는 거 많을 것 같은데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입주 조건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나이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주택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과 월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조건은 65세 이상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주민등록지 상에 세대로 되어 있는 전 세대가 무주택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집이 있다. 그럼 나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가 무주택이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과 월소득액이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연구임대 조건하고 같아요. 그래서 총 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월소득액으로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234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2인 기준,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공공기관 정부에서 좋은 일로 하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이런 또 고령자 보치주택은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거 아닌가 보통은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 갖다 놓고 싸게 해주는 거 아닌가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곳이 시흥은계였어요. 시흥은계 지구였는데 그곳은 옆에 아주 다른 아파트들도 아주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외진 그런 시골에만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자체마다 지역을 선정을 해서 LH에서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정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지방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성비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령자 보치주택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럼요.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아마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예요? 보증금이 한 3, 400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와 기숙사보다 싸네요. 대학교 기숙사보다. 그래도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이 너무 많고요. 첫 번째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하고 붙어서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실버타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을 여기서 그냥 누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각종 내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자들이 열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요. 휘트니스도 있고 예쁜 정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좀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산다. 그러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짐도 좀 정리를 하시고 간소화해서 들어가시면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보통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베란다가 있는 원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평수가 한 8평 정도 되거든요. 26제곱미터. 그런데 저희는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령자 보치주택이 모두가 미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달이 나는 고령자 보치주택들의 공통점, 특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미달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좀 좋은 곳들은 물론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곳은 많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다 들어가시는데 지방에 좀 여러 군데가 있는 곳들은 아직도 미달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나라에서 그냥 어디 어디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들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고령자 보치주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고 심사단이 있어요. 심사단이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한 80% 정도의 그런 금융 비용을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 보면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곳은 지자체에서 아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되고 무려 네 군데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곳은 미달이 나요. 그런데 이곳이 지역이 나빠서 미달이 나냐 그게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선정을 많이 받아서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달이 나는 거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경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거든요. 그곳이 안 좋아서 미달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심지어 또 다른 어떤 지방 같은 지자체를 보면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로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좋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우리 지역에는 없냐. 내가 사는 지역에는 좀 알아봐달라. 아니면 공파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러시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뽑은 시장 분수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거네요. 내가 아무리 저렴하게 지낼 수 있다 해도 내가 진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타지에서 산다는 그 정서 정서적 거부감이 커서 미달이 많이 나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노후에 행복하시려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 실버타운에서 만나뵈신 모든 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그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럼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가 한 번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입주 기한에 제한이 없나요? 네. 거의 평생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50년 정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재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의 시니어분들에게 공공인대 주택을 강력 추천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우리나라 모든 세대 가구를 보면 총 자산이 3억 이하이신 분들이 55.7%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는 다 장수를 하시기 때문에 한 30, 40년을 더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30, 40년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확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노후에 좀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집으로 다 깔고 앉아 있으면 내가 쓸 돈이 없어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다 지분 하나씩 갖고 계신데 자녀들이 용돈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쓸 돈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이분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거비를 대폭 낮추시고 내 재산이 한 3억 6천 이하다. 그러면 저희는 공공주택에서 찾아보기를 정말 진심으로 권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는 들어가서 그런 공공주택에서 살더라도 잠깐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버리고 저희가 임대주택 주변에 식당이 제일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그런데 사실 시니어들은 이제는 한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내가 살고 주거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공공주택이 아주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내 주거지, 노후의 주거지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이 공공임대주택은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내가 신청하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곳에 누우시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다섯 번 지원했는데 안 된다. 이거 로또 아니냐 막 그러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시면 나한테 맞는 그런 곳들을 잘 찾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여기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당히 저희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책을 사서 보시고 공부를 해서 공부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민에서 들어와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가겠다. 내가 국민 임대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반갑기도 하고 이분들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분들이 오히려 또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정말 어렵고 국내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세요. 정말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책을 막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까 봐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그냥 솔직한 저의 심정은 좀 책을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집을 찾아가시면 노후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은 무조건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그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단점은 일부분들이 방음이 안 된다.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항상 가격을 좀 대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저희는 그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장점이 단점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네. 저는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딱 생각하시고 그동안 내가 느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새로 잡히셔서 이런 좋은 정보나 어떤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마음을 좀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게 바로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니어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실버타운을 많이 다녀보고 거기에서 만난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뭐냐면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만나봤거든요. 돈 있게 있으세요. 그런데도 그 좋은 실버타운에 사시면서 복도에 불을 못 켜게 하세요. 오오오. 돈 들어간다고. 너희들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이 직원들이 다 키는 거지? 막 이러시면서 막 꾸고 다니세요. 그리고 식당도 이렇게 불 다 꾸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돈이 있으신데 돈을 쓰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끼려고 하시고 예전에 열심히 사시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실 수 있는 법 그런 법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가 그걸 좀 안내해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아주 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아주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좀 쓰세요. 쓰시고 정말 어려우시면 마지막에 나는 고령자복지주택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편안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저희가 이제 자꾸 얘기해드리고 이런 정보를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걸 좀 믿어주시고요. 이제 가장 저희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진 돈이 애매해요. 애매한데 공부를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편견에 사로잡히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 꼭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버타운에서 한 달에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한 700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돈이 좀 있어. 700을 그냥 썼어. 실버타운에 700씩 납부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써야 된다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일단은 저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냐. 이제는 좀 나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거. 그래서 같은 걸 먹더라도 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소식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쓰셔야 되고 또는 내가 이제 또 여가 생활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에 가치를 좀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지구에 왔나 그리고 나라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또 나는 여기 왜 왔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본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도 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하시면서 명상 하는 데도 좀 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명상? 네.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그런 수련단체에 가셔서 그렇게 돈을 쓰셔도 되고 안 가지신 분들은 명상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좋은 것들을 나한테만 쓰지 말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 누구 있어요? 내 배우자라든가 그렇죠. 가족들 또는 나의 부모님 자녀보다는 자녀는 아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들 또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을 내 가장 소중한 분들하고 같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돈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참 행복하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잘 쓰고 갈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내가 없다. 쓸 돈이 없다. 그러면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이걸 지금 집으로 다 깔고 있고 내가 집 하나는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받지 못하는 혜택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 너무 이렇게 오리를 하시면서 내가 쓸 돈이 다 묶여가지고 내 건강이나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지 마시고 주거비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거에 관한 공부를 하시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의 저자 유영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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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